이상 소음의 종류는 크게 동작 중 소음과 배수 시 소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작 중 물살에 의해 식기들이 부딪히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식기류는 가볍기 때문에 세척 도중 물살에 움직이며 소음이 발생합니다. 식기에 맞는 접시꽂이를 활용해 고정시켜주세요. 식기들이 서로 포개어지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물살에 의해 식기들끼리 부딪혀 달그락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세척날개와 식기가 간섭이 될 경우 식기가 세척날개의 회전을 방해하여 쿵쿵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식기 수납 시 식기가 노즐에 닿지 않도록 바구니 높이 조절을 하거나 노즐에 닿는 식기를 다시 수납해주세요. 동작 중 호르륵하며 물빨림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기 세척기는 3.6리터의 물을 매 행정에 사용한 후 배수합니다. 큰 그릇이나 냄비가 위로 향하도록 수납이 되어 있으면 세척 도중 많은 세척수가 담기게 됩니다. 이 경우 세척날개가 회전시 필요한 물이 부족하게 되어 제대로 물을 뿜어내지 못하고 물이 빨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식기의 오목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수납해주세요. 세척 중 고주파 소리 혹은 휘파람 소리가 나면 세척 모터나 급수 호스, 배수 펌프 불량에 의한 소음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를 해주세요. 일부 싱크대 환경에서 식기 세척기 배수 시 훌렁이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배수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하수관을 통해 배수가 되며 두 종류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유트랩 소음입니다. 싱크대 배수관이 슬러지, 이물로 좁아진 경우 식기 세척기 배수 시 배관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여 유트랩의 고인물이 넘어가면서 훌렁이는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음은 싱크대에 물을 담아놓고 배수를 할 때 나타나는 소음과 유사합니다. 배관 청소제 또는 청소용부를 이용하여 배관 청소를 해주시거나 배관 청소업체에 연락해주세요. 배수 소음을 줄여주는 것과 동시에 싱크대 배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필요시 배관 청소업체에 문의하여 배관 청소를 해주세요. 둘째로 낙차 소음입니다. 배수관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닥 하수관에 부딪혀서 나는 소음입니다. 수도 배관 업체에 연락해 배수관 길이를 연장하여 재설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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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